저 이 아줌마 집 좀 찾아주세요 주소대로 가봤더니 무슨 학원이고요 그리고 김미정이라는 사람도 모른대요 이 아줌마가 지금 많이 아프신대요 근데 딸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아 김 김미정씨 어 아는 사람이세요? 그럼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죽고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 들락날락 거리다가 그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딸 찾아달라고 해서 학생처럼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아